1번 일곱째 달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유다총독 수룩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전한 선지자는 누굽니까? 합계입니다. 2장 1,2절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검도 내것이요. 검도 내것이니라. 망군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계 몇장 몇절에 있습니까? 2장 8절에 있습니까? 8절에 있습니까? 결부터 볼게요. 너는 스왈데르의 아들 유다총독 수룩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의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서룩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느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포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금도 내 것이오. 금도 내 것이니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 왕국들의 보자를 엎을 것이오.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오.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이 말은 학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이게 서루파벨에게 하는 말입니까? 20절 23절인데요.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제 2년 9제 딸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데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데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데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데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하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이십고르 곡식더미에 이른 적 십고르뿐이었고 이십고르 곡식더미에 이른 적 십고르뿐이었고 포도접털의 오십고르를 기르러 이른 적 이십고르뿐이었느니라. 강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깜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쌌던 날부터 기억하여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류나무, 감남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수룩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오. 여러 왕국들의 보자를 엎을 것이오.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오.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수룩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사물이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수룩바벨입니다. 스가리아의 첫 환상에서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천사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성업들에 대하여 노하신지 몇 년이 되었다고 하였습니까? 70년입니다. 스가리아스 1장 11절 12절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리오왕 제2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힛도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리아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다리오왕 제2년 여덟째 달에 이또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스가리아의 아버지는 베레갸입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11절까지 갑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리오 왕 제2년 열한째 달 곧 스밭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리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만이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하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죽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하석류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우리 욕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어디 다녀왔냐고 물어볼 때 사탄이 이렇게 대답하죠. 이곳저곳 땅에 두루 다니고 왔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사탄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보낸 자는 아니겠죠. 그러나 여기에 선 지금 하석류나무 사이에 선자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자들이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탄과 욕기에 나오는 그 사탄의 옆에 서 있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12절에 나오겠네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아 여호와의 천사입니다. 땅에 두루 다닌 이 사람들이 이 존재가 여호와의 천사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메 70년이 되었나이다. 대장장이 4명을 보이시며 그들이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헛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한다고 천사가 누구에게 대답합니까? 1장 20절 21절인데요. 63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 적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업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 적 내게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예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스가리아에게 한 얘기입니다. 3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십시오. 대제사장 누구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하입니다. 스가리아 3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하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서루파벨에게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이라 라고 하신 말씀은 스가리아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4장 6절입니다. 6절 6절 볼게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검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일곱 등전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남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룩 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르하니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4장 6절입니다 5번입니다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큰 산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서루 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또를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무엇이 무엇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은총입니다 은총 스가리아스 4장 7절입니다 스가리아스 4장 7절입니다 큰 산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서루 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또를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은총입니다 자 6번 갑니다 스가리아가 본 서루 바벨의 손에 있는 다림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스가리아 스가리아가 본 서루 바벨의 손에 있는 다림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 세상에 두 단위는 여호와의 눈입니다 스가리아스 4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 서루 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 적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10절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10절입니다 사람들이 서루 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7번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말씀은 은과 금을 받아 만들어진 멸류관을 누구에게 씌우며 여호와께서 하신 것입니까 여호수와입니다 스가리아스 6장 11.12 스가리아스 6장 11.12절인데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적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우리 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그 먼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메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내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니아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망군의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딱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다나서 여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딱 여호수아를 보고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입니다 보라 내 왕이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내 왕입니다 내 왕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예언한 사람은요 스가리아입니다 구장 구절입니다 구장 구절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색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와를 우르르 보미니라 그 접경한 하마새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도온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끌같이 금을 거리의 진흙같이 쌓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수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세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정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치니 보미니라 지오노이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절거의 불을 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리아입니다 스가리아입니다 스가리아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9번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이에 무엇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은약을 배하려 하였습니다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입니다 스가리아 11장 10절로 갑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괴바노나 내 문을 열고 우리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고칼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들아 고칼지어다 무승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옥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떨어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떨어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러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한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여하게 되었은 적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 하나는 연합이라고 합니다 이거 문제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둘이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은약을 패하려 하였음이라 은총입니다 10번 스가리아가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삭스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라고 말할 때에 그들이 은 얼마를 달아서 그에게 주었는가 은 30개입니다 11장 12절로 갑니다 1장 12절입니다 자 10절까지 읽었으니까 11절 당일에 곧 폐하메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삭스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삭스를 삼은지라 은 30개입니다 스가리아가 사람들에게 삭스로 받은 은 30개를 여호와의 명령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스가리아가 사람들에게 삭스로 받은 은 30개를 여호와의 명령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졌습니다 11장 13 11장 14장 14절입니다 12번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만군의 요하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바로 안에 들어가는 말입니다.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13장 7절입니다.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5장 2절까지 보겠습니다. 만군의 요하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무엇을 지킬 것이라 수각절입니다 수각절 스가리아스 14장 16절로 갑니다 16절로 갑니다 수각절 부터 보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스가리아스 스가리아스 마지막 장이죠 스가리아스 14장이 요하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그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하리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요하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남산에 서실 것이오 감남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수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럴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오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유다왕 누구 때 지진이 일어났다고요? 우시아 왕 때입니다. 우시아 왕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황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유다왕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오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개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몽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 낼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꽃 금, 흥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오 도말과 노세와 낙타와 낙이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왕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초막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가리아스가 끝났습니다 말락입니다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무엇은 무엇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무엇을 사랑하였고 무엇은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애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애서는 미워하였으며 말락이 1장에 나옵니다 요하께서 말락이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요하께서 이러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요하가 말하노라 애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애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2번입니다 망군의 요하가 이러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라는 예언이 기록된 예언서는요 말락입니다 1장 11절으로 갑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싸우리라 하거니와 망군의 요하는 이러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흘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오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망군의 요하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재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받아주기는 그냥 죽여버리겠죠 뭐 이런 걸 갖고 와 이러면서 그런데 그런 걸 하나님한테 바치냐 이거죠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재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태 뜨는 곳에서부터 태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재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1장 11절입니다 태 뜨는 곳 3번입니다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제사장의 입술은 무엇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무엇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망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말라기 2장 7절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왕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오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버림을 당하리라 똥이 나오네요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 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이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망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지식과 율법입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는 말라기 몇 장 몇 절입니까?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또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3장 1절입니다 바로 내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무엇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무엇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뭡니까?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래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뻄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바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낙은해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리라 왕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왕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적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왕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느라 이 말은 어디에 나옵니까 말라기 4장 6절에 나옵니다 4장으로 갑니다 6절까지 있네요 4장이 전체 다 보겠습니다 왕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돼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순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권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왕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랩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윤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누구를 보낸다고요? 엘리야 엘리사가 아닙니다 엘리야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느라 하시니라 달락이 4장 6절입니다